3분 수학학습법 문장재를 잡아랍니다.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. 자 문장재를 잡아란데요. 문장재 굉장히 긴 문장 있죠? 어떤 문제? 이런 문제. 2022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. 한 문제가 한 20줄 돼요. 그리고 도형 좋습니다. 풀어보래요. 이거 딱 보는 순간 숨이 흙 막혀요. 해석이 안 돼요. 그때 비법. 어떻게 한다? 끊어요. 이렇게. 끊어요. 전체를 보지 말고 끊어서 봐라. 그래서 쭉 가서 콤마 있죠? 마침표 있죠? 끊어. 그 다음에 콤마 끊어. 그 다음에 쭉 쭉 쭉 뭐 그린다 끊어. 이렇게 끊는 겁니다. 끊어요. 자 끊어. 슉 슉 끊을 수 있죠. 그린다 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자 끊고 쭉 후 콤마도 끊어. 그 다음에 이것은 해서 끊을 수 있잖아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했을 때 얻었을 때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극한값은 무엇입니까? 부분합의 극한이야. 부분합의 극한이라고. 무한 급수입니다. 근데 일정 비율로 감소돼. 무한 등비급수입니다. 아하 이 문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 것이 딱 구하는 걸 찾는 순간 방향이 잡혀. 그럼 조건을 찾아야겠죠. 그 조건은 이 끊는 것의 개수만큼 조건이 있습니다. 끊고 구하는 거 찾고 이 조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전체를 다 하려니까 안 보여. 그러니까 이 끊는 거 하나부터 해석하는 거야. 끊는 거 하나부터. 어떻게?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하나 끊었잖아? 끊었잖아요. 그린다. 그 다음에 끊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이렇게. 알겠죠? 그래서 뭐. 그러면 산별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, B, C, D. 해석되죠? 90도인 이 부채권을 그렸대요. 해석되죠? 여기까지 끊은 거 해석됩니까? 그 다음에 선분 A들. A, D를 3대 2로. 3대 2로 내분한 거니까 이게 5cm니까 얘가 3cm고 얘가 2cm인지 알 수 있겠죠? 그 점을 A1이라고 합니다. 자 그때 그 A1을 지나고 선분 A, B의 평행이야. 그러면 이렇게 쭉 지난 평행이야. 이렇게 그렸어. 이게 쭉 그렸어. 그걸 만나는 점을 B1이라고 한대. 오케이? B1이라고 하자. 여기까지 해석될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쭉. 그 다음 또 끊은 거 생각해. 그린 후. 여기서 선분 D, C와 만나는 점으로 이 정사각형을 그린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그린 후. 됐어요?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은 거야. 중심이 D1이고. 그 다음에 중심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. D1, A1, C1. 이 부채꼴을 그려줍니다. 됐죠?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생기는 이 도형이 있어. 이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을 반복하는 겁니다. 이것을 R1이라고 하자. R1이라고 하자. 해석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전체로 딱 가는 거야. 딱 가면 어떻게 해요? 여기까지 해석이 된 겁니다. 그 다음 똑같이 반복이 돼요. 그러면 그 다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. 느낌이 옵니다. 아하.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점차 똑같은 모양새가 축소되는 거구나. 닮음비 문제구나. 그럼 닮음비 구해서 넓이비는 닮음비의 제곱비니까 우리가 1, 마이너스, 공비, 분의 첫 번째 항, 초항. 이 공식으로 들여주면 답이 나오겠구나. 그럼 난 S1만 구하면 되겠고 이 닮음비의 제곱비, 넓이만 구해주면 공비만 알면 되겠구나. 라는 사실을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해결되는 겁니다. 됐죠? 끊어 읽기, 구하는 거 찾기 어떻게 푼다? 끊어 읽기. 구하는 거 찾기, 조건 찾기. 이겁니다. 그 조건을 수학적 언어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. 또 볼까요? 뭐 이런 거. 2019학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. 역시 어떻습니까? 끊어 읽기. 길어요. 끊어 읽기. 컴마. 길어요. 끊어. 그 다음에 축축축 가서 길이가 만나면 뭐 하자. 끊어. 이거 마찬가지야. 끊어.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? 구하는 거 찾기. 그럼 끊는 거 개수만큼 뭐가 있어? 조건이 있어. 그 조건 하나하나 가지고 해석해서 역시 수학적 언어로 번역해서 풀어주면 됩니다. 끊어 읽기, 구하는 거 찾기, 조건 찾기. 역시 이거 통계 문제입니다. 어때요? 길어. 끊어. 쭉 이용하여 끊어. 구하면 이거다. 끊어. A의 값은 이게 뭐라고? 구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가로 속에 이것도 끊어. 이것도 끊어. 구하는 거 찾고 끊어 읽었어. 구하는 거 찾았어. 끊어 있는 것의 개수만큼 조건이 숨어 있어. 그 조건을 수학적 언어로 번역해서 풀면 끝. 따라서 뭡니까? 끊어 읽기. 그 다음에 구하는 거 찾기. 그 다음에 조건 찾기. 이겁니다. 끊 끊 구 조입니다. 어떻게 한다? 문장제 문제는 끊 구 조. 이해 됐었습니까?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 훈이었습니다.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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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